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감독님부터 순재대로 인선을 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상한 고객들 감독을 하게 된 조진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동 역할을 맡은 유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현 역할을 맡은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숭이 이마팀 정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상한 고객 오부장 역할을 맡은 박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과 담요분들 모시니까 정말 보다가 깎은 느낌입니다 오디션에 자꾸 막방하는 가수쯤 하셔서 역할을 하셨어요 인기하면서 나랑은 좀 다른데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? 제가 오디션 막방에는 일각 안에 있어서 그렇게 역할을 삼아서 감독님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오디션 막방? 네 한국에서는 스물번 정도 오디션 보고 탈락했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궁금해 봤습니다 음 실제로도 그렇게 한 번에 단박이 잘된 네 아니지만 단박이라고는 좀 저렴하게 좀 했습니다 아 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기 조선장이 좀 궁금한데요 다음에는 어떤 메카 맡고 싶으세요? 음 더 밝고 너무 훌륭하게 움직일 수 있는 케이트였으면 좋겠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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